현재 미스터트롯2의 참가자로 시청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김용필씨. 대국민 응원투표에서 연속 2주 1위를 하기도 했죠. 그는 최근까지 매일경제TV 아나운서로 활동하다가 그만두었는데요. 사실 프리랜서 방송인이었기 때문에 여러 방송사와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아나운서는 물론이고 리포터, MC, 성우 그리고 영화 배우 단역 등도 했어요. 20년 동안 원없이 방송활동을 했지만 노래에 대한 미련이 남아 미스터트롯2에 도전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미스터트롯 시즌1에 접수해보라고 했는데 차마 못해서 후회가 남았다고. 그는 첫 등장부터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것과 동시에 논란도 일었어요. 미스터트롯2 무대에 처음 섰을 때 자신은 프리랜서 아나운서라고 정확하게 밝혔는데요. 김성주 씨와 제작진이 그가 마치 MBN 간판 아나운서인 양 방송에서 탑세븐을 꿈꾸고 있는 프리랜서 아나운서 김용필입니다. MBN 매일경제TV 앵커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MBN 측에서 MBN 소속 아나운서가 아니라고 항의 보도를 하기도 했죠. 정확하게 말하면 MBN과 같은 매경미디어 그룹 계열 방송국인 매일경제TV의 아나운서로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채널이 아예 다른 채널인 것이죠. 이때부터 은근히 구설수에 오르더니 최근에는 또 하나의 구설수가 터지기도 했어요. 그의 소속사 등이 비공개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모든 참가자들의 소속사가 공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공개로 되어 있어 이 소속사에 대해서도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김용필씨는 1975년생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만 나이를 쓰니까 47살인데요. 기존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49살입니다. 학력은 국민대학교 자동차공학학사. 키는 186cm로 상당히 큰 편이죠. 최근 그의 아내가 밝혀져 큰 화제를 모았어요. 2009년 국내 항공사 승무원이었던 이기정씨와 결혼했는데요. 아내가 상당히 미인입니다. 슬아에 아들 한 명 딸 한 명이 있다고 해요. 또 한 가지 눈길을 끈 것이 있죠. 배우 박성웅씨와 상당한 절친 사이로 보입니다. 그의 결혼식 사회를 박성웅씨가 맡았는데요. 그 전에 있던 박성웅씨의 결혼식 사회는 반대로 김용필씨가 봐줬다고 해요. 서로 결혼식 사회를 품하시한 것이죠. 또한 김용필씨의 인도네시아 발리 신혼여행에 박성웅 신은정 부부도 함께 갔다고 합니다. 박성웅씨가 결혼 당시 스케줄 때문에 신혼여행을 못 가서 그랬다고 해요. 두 사람이 얼마나 절친 사이인지 짐작이 되죠. 김용필씨에 대해 상당히 걱정스러운 내용도 나왔는데요. 그는 과거 사고 전문 리포터로 활동하며 강력사건을 취재한 적이 많았다고 해요. 끔찍한 사건들을 취재한 날은 잊으려고 노력했고 비우지 않으면 사건들이 머릿속을 뒤죽박죽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 끔찍한 기억들을 잊으려고 노력하다 보니 직업병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건망증이 생겼다고 해요. 이 비슷한 얘기를 문정훈 선생님이 그의 사주풀이를 하면서 하셔서 소름이 돋았어요. 또한 미스터트루트 9회 본선 3차 2라운드 대장전에서 김용필씨가 열애를 열창하는데요. 입술에 분장으로도 가려지지 않은 물집이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더라고요. 문정훈 선생님과의 녹음은 이 방송 전에 했거든요. 그가 과연 정식으로 가수로 데뷔한 것이 잘한 것인지 앞으로 얼마나 잘 될 것인지 궁금해서 명리학 상담가 문정훈 선생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가수 이명웅씨와 박세욱씨의 우승을 맞춰서 화제가 되었던 유튜브 사주처방의 명리학 상담가 문정훈 선생님께서 드디어 많은 분들이 요청하셨던 명리학 강의를 오픈합니다. 선생님을 직접 뵙고 대면으로 수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정말 좋으시네요. 그런데 명리학은 계절이면서 기후로 사람의 사주를 본다겠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 사주를 보면 큰 산으로 왔어요. 산은 어떻습니까? 동식물을 기른다겠지요? 그러면 누구를 기른다는 것은 포용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봄에 태어났어요. 초봄이니까 약간 쌀쌀하기는 해요. 그런데 토끼 뛰거든요. 그러면 묘가 또 봄이란 글씨가 더 강한 봄이란 뜻이 옆에가 있으면 완연한 봄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강하게 보이잖아요. 큰 산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강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요? 옆에가 또 산이 있어요. 지금 씨가 없으니까 씨가 없는 이 상태에서 보면 밑에서 그렇게 강하게 도와준 글씨는 없거든요. 속에 뿌리는 있어도. 큰 산이 포용력이 있는 데다가 더군다나 정관, 평관이 이렇게 있어보면요. 평관이 있는데 무신일주인 거예요. 신금이. 을묘, 무인, 무신일주거든요. 을묘는 무인을 무신일에 태어났어요. 그럼 무신일에 태어나면 신금 속에가 신무인경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 속에가 무엇이 들어있냐면 이 무토가 뿌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속으로. 돈이 항상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타나 있는 돈은 없어요. 그런데 우물이 돈이다 그러면 우리가 퍼스 쓰면 또 나와서 그만큼 채운다겠죠. 그러듯이 그런 우물을 깔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산 속에 샘이 있는 거죠. 물이 항상 나오는 샘이. 그게 무엇이냐면 돈이에요. 돈. 그 물이 여기는 식물을 기르면서 식물은 여기서 뭐냐면 잔여면서 직장이에요. 그런데 이분 사죄호원은요. 한 가지 직장만 보다게 되어 있어요. 정관이 크게 강하게 있고 평관이 있는데 평관이 인신충해서 평관이 인목인데 무인 인목인데 인신충하면 평관이 정관으로 바뀐다고 써 있어요. 평관은 법, 도덕, 질서 이런 게 강한 사람이거든요. 직관력도 뛰어나고 그런데 그 글씨를 너무 강하기 때문에 쳐준다는 거예요. 정관으로 바뀐 사람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뼈 없이 좋은 사람이에요. 뼈 없이 좋다고요? 네. 네. 내면으로 들어가면 그런데 자기가 피곤하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남 앞에서 좋게만 하려고 원리 원칙대로만 하려고 하고 또 분쟁이 난다든가 어떤 일이 나면 또 중간 역할을 잘하는 분이세요. 야기가 항상 피곤한데 이 관이 직장이면서 자녀인데 관이 두 가지 것이 이렇게 확실히 있어 보면 애기들 둘이란 말이 맞아요. 네. 그 아이들도 지금 다 좋아요. 한 아이가 강하게 있는데 충의해서 바르게 만들고 있는데 이미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사주 구조가요. 직장을 하나만 갖고는 못 지낸 분이세요. 여러 가지 것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지금 보면은요. 서른아홉 이쪽 저쪽부터도 네. 계속 변동이 왔어요. 변동을 했든 안 했든 서른아홉 이전에도 변동이 올 수 있고요. 네. 항상 변동이 나요. 왜냐하면 무신일지에서 인신충하고 있으면 사내 지진이 난 격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못 있어요. 그렇게 강화도 안 한 분이 그래서 자꾸 변동이 있어요. 그런데 49세 이쪽 저쪽부터는 올해 49세거든요. 이미 49세 그 안에도 계속 내면적으로는 많이 변동이 있었어요. 49세 부터는 강하게 변동이 일어나요. 자기를 도와준 친구들하고 합세해서 자기가 약하니까 옆에 큰 산을 더 좋아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가 합세해서 친구들하고 합세해서 변동이 크게 일어나요. 그게 뭡니까? 이 노래죠. 노래 지금 여기 전국으로 모집을 해서 안 사람들이니까 똑같잖아요. 막 서로 잘났다고 지금 그냥 무기화화 그러니까 태안이 떠오르거든요. 큰 산이 그런데 용필 씨 사주에 태양은 없는데 여기까지는 태양은 없는데 무인 월에 태어나서 인소기가 임무병갑 해갖고 병화가 있어요. 땅에서 위로 솟구치니까 자 산이 동식물을 길려면 태양이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죠. 용필 씨는 인신충하면서 작년 후반부터 태양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못 있죠. 대운에서도 무기화화 하니까 막 친구들하고 합세해서 일어나지요. 네. 태양의 빛이 막 조이니까 이 나무들을 기르려고 이제 나무는 명예 이꼬르 직장 이꼬르 자녀예요. 네. 그것이 발동을 한 거예요. 올해는 굉장히 예민해 있습니다. 예민해 있으니까 이게 지금 시가 없으니까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좀 힘들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사주는 굉장히 크게 좌우하는 사주거든요. 세운 대운이 세운 대운이 그나무 좋으니까 그런 대로 괜찮죠. 그런데 신경은 완전히 예민해져서 있네요.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정이 많은 분이에요. 산이 바람이 좋으시네요. 네. 그런데 사주 동안은 못해요. 네. 이 팔 운이 이렇게 오니까 가만히 못 있고 아나운서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바꾸지 않아요. 지금이 그렇죠. 그게 변동운이라는 거예요. 그게 작년부터 왔어요. 크게 또 왔어요. 작년부터 그럼 선생님 앞으로 탑세븐도 될 거고 이분이 또 워낙 인기가 많아서 우승도 바라볼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올해 운이 어떻습니까? 좀 좋습니까? 네. 올해 운은 좋은데 네. 자기 몸으로만 본다 가면 조금 힘들거든요. 아 몸이 좀 힘들어요? 네. 건강이 예민해져서 있어요. 워낙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 밖으로 표정이 안 나타나요. 아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은 네. 굉장히 객관적이면서도 정도를 볼 때 정말로 다장다감하고 좋은 면만 보이는 거예요. 네. 속으로는 쓰러질 정도예요. 아 지금 굉장히 힘들군요. 그럼요. 너무 힘들 때는 속으로는 후회도 할 거예요. 그래도 워낙 성실하신 분이니까 그럼 선생님 이분이 가수로서 앞으로 나가는 게 괜찮을까요? 어차피 나가야 돼요. 아 아 운이 나가게 돼 있어요. 가수로 성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 근데 그 가수로 활동은 하시긴 하는데 네. 내가 봤을 때는 네. 이명웅 씨 네. 그렇게는 좀 곤란하죠. 아무래도 나이가 있고 그럼요. 근데 돈은 항상 나오고 살 거예요. 돈은 항상 나온다? 네. 돈을 깔고 앉아 있어요. 노래도 하고 다방면으로 활동하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럼요. 산에 온몰이 있는 산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태양이 들어오니까 좋죠. 네. 근데 이제 59세부터가 좀 곤란하니까 그 안에 네. 이분은 모든 걸 투자를 좀 해놔야 돼. 지금부터는 지금이 좋으니까 네. 돈이 돈이 벌리면 네. 가감해갖고 쓰지 말고 노후대책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좀 노후 준비를 해라 그럼요. 20년은 노후 준비를 해야 돼요. 아 앞으로 10년은 네. 아마 올해는 돈을 많이 벌지 않을까 싶은데 돈을 모아놔라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러죠. 네. 몸이 좀 약하니까 아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요. 아 몸이 약해 그럼요. 이명원기는 그릇이 크다겠지 않아요. 내가 네. 그렇게 그릇이 커야 네. 힘이 좋거든요. 아 이런 걸 이겨나갈 수 있는데 그렇죠. 아 이분은 의외로 조금 약한가 봐요. 약해요. 약해. 내면의 세계가 내면의 세계가 네. 내가 강하다고 한 사람 그때 또 정동 정동원이 강하다고 강하다고 했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요. 강한 사람들은 다 지금 뜨지 않아요. 그러려면은 요즘은 인내력 싸움이거든. 그러니까 좀 사람 자체가 좀 강한 사람이 있고 좀 약한 내면의 세계가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는데 네. 똑같이 출발하면 밤에 잠 안 잔다고 만일에 잠 안 재우는 강한 사람은 살아나지 않아요. 그렇죠. 약한 사람은 잠 못 자면은 못살죠. 아프지.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릇이 커야 뭐든지 해내고 다음에 온 기회를 잡지요. 아하. 이렇게 용표 씨는 마음먹고 퇴사했으니까 네.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네. 이명훈이나 이런 분들 엄청난 돈을 벌었잖아요. 그렇죠. 그릇이 큰 사람들이 돈도 많아요. 하지만 이분도 이제 셈이 있다고 이분은 항상 돈이 나오는 셈을 깔고 앉아있는 산이니까 가리키는 쪽으로 나가도 되지요. 아. 제자 양성. 네. 어울리네요. 네. 그렇게 나가셔야 될 뿐이에요. 식신이란 것이 아까 그 셈이라는 것이 식신이면서 소기가 물이 들어있으니까 돈이면서 물이니까 식신은 제자란 뜻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쪽으로 나중에 이 타이틀을 갖고 가르치는 쪽으로 가시면 되겠어요. 제자 양성. 아. 왠지 좀 어울려요. 네. 사람이 점도 점잖으셔가지고 네. 그리고 직관력이 뛰어나요. 네. 그렇게 하시면 걱정 없어요. 잘 아셨네. 이 우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바꿀 수밖에 없어요. 때부터 테레비에서 보니까 장윤정 씨가 내려놔도 되겠다고 그래서 내려놨다고 얼른 들은 게 그런 것 같던데 맞아요. 아 이분이 이미 가만히 못 있어요. 다 어떻게 돼 있습니다.